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달진 입니다. 오늘은 짜잔! 춘천 감자빵 춘천 감자빵 입니다.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메가박스? 아니지? 어딨지? 제 인첨 커피숍에서 파는 것 보고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쿠팡으로 사봤습니다. 그래서 토스트기 오븐이 조그만한 거에 구웠어요. 그래서 살짝 그을렸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탄산수를 안 가져왔네. 잠깐 탄산수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안이 튀어 놓았네. 안이 튀어 놓았네. 너무 감자 모양이랑 똑같아요. 너무 감자 모양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감자가 들었습니다. 먹어볼게. 뭐지. 문이. 잠시만. 먹기 되게 좋아요. 치즈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 여러가지가 있던데, 카레도 있고 우유도 듬뿍 하고,̶ 저는 치즈가 들어간 저는 치즈가 조금 이상쾌한 느낌이에요 내장뼈 안에 감자가 맛있어요 찹쌀에 들어가서 쫀득쫀득해요 찹쌀에 들어가서 쫀득해요 하나에 한 260칼로리 정도 되더라구요 좀 높아요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아서 좋아요 메가커피에서 3.500원 주고 파는데 크기에 비해서는 좀 비싸거든요 쿠팡에서는 조금 더 싸요 메가커피에서 파는 정품이라고 해야되나 그건 아니지만 맛은 거의 비슷해요 저는 오히려 떡이가 더 안달아서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뼘 뼘 뼘 뼘 뼘 뼘 뼘 뼘 뼘 임 쪼득한 부분 한 번에 베어볼게요 한 번만 lux 바삭바삭 튀김 불닭볶음밥 깜짝밥 말고 고구마빵도 있는데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고구마빵은 안 먹어도 알 것 같은 맛이어서 안 샀어요 배부르네요 고구마 고춧가루 오리지널 잘 먹었습니다. 오늘 든든한 한 끼를 먹었네요. 콩깃밥 2개의 칼로리 정도 없네요. 찬찬 감자빵 맛있어요? 아침 대용으로 아주 좋으니까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 토스트기 안구우면 그냥 쫀득 쫀득하게 찹쌀떡처럼 드실 수 있어요. 바삭한거 좋아하시면 토스트기 저처럼 2분 안쪽으로 구우면 전자레인지 30초 돌리고 해동된거 저는 먹기 전날 냉장고에 넣었거든요. 그러면 해동이 정도 돼요. 그럼 그거를 전자레인지 넣고 30초 정도 돌려요. 30초 돌린 후에 토스트기에 한 1,2분 정도 넣으면 저렇게 구워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잘자요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 잘자요 굿나잇